어 요것도 굉장히 잘 했어요 어 민주당 당청이 이건 당과 청와대가 여러분들 어 의대 정원 어 증원 방안을 냈죠 그 2020 거의 16년 동안 여러분들 의대 정원은 묶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제안했던 거죠 이것도 정말 의료 적폐 중에 적폐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매년 400명을 증언을 해서 10년 동안 4천명을 늘린다는 거죠 여기서 10년간 여기서 이제 방안도 되게 좋더라구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시킨 됩니다 군대는 면제를 해주고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oecd 평균이 3.1 인가 그래요 1000명당 의사 숫자 1000명당 의사 숫자가 oecd는 3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2.4 인가 그렇대요 1000명당 수도권에는 2.4명의 의사를 보유하는데 지방은 1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좀 통계가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쩐 통계는 뭐 3.1 로 oecd는 3.1 로 나오고 우리나라 뭐 2.4 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지방은 더 심각해요 아직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자에 한해서 어 지역의사 선별 선별 제도에요 그래서 입학한 지역의사에 어떤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왜 이러면 의대 들어가면 여러분들 옛날에 돈 많이 든다는 소리 있었죠 그래서 어 의사 면허 를 취득하면 그 지역과 그 소재의 대학 지역에 어떤 10년간 근무를 하게 하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의무복무 10년에 군복무를 제외 시켜주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증원된 의사들은 대부분 어디로 역학 조사 있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를 1구 사태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 어떤 걸 느꼈어요 공공기관 공공의료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들어왔죠 그쵸 공공의료의 취약점이 적나라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에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04명 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그 다음에 외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국정 교수님이 있는 중증외과 부분이나 역학 조사관 그쪽에 배치를 한대요 그러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야 되냐 아닙니다 폐교된 대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대학교 같은 그쵸 폐교된 대학교를 그 지역에서 국공립 의대로 만들면 되요 너무 잘 됐죠 폐교된 대학을 국공립 의대로 만들면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할 일이 아니죠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료적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의협이 총파업을 불쌍하겠다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사 숫자 늘린다는 거에서 국민들이 반기들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요 욕디지게 먹습니다 의료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파업하라고 하십시오 누구와 가장 피해를 입는지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뭐냐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하죠 여러분들 저거랑 똑같아요 변호사들과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을 폐지하고 그렇죠 왜 사실을 폐지했어요 매년 정해져 있는 숫자만 뽑다 보니까 변호사 판검사가 굉장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해갖고 국민들이 보다 가격이 싸고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게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과거에 변호사 한 명 알고나 변호사 한 명 의사 판검사 한 명 있으면 굉장한 집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시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때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뭐죠 본인들의 의료 습관화 본인들의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의사들은 본인들이 누렸던 그동안의 기득권을 사실상 나눠가져야 되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웃긴 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협회는 오케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병원협회의 입장에서는 보다 의사 수급률이 좋을 경우에 여태까지 페이닥터라는 게 있어요 매달 월급을 주는 의사들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고임금으로 페이닥터를 쓰던 의사들이 의사의 수급이 좋아질 경우에는 페이닥터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몸값이 떨어지니까 서로 상춘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밖을 싸움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이 이상이 없는 의료사고를 최대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선진국 국가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도 수도권에 많은 병원들과 대형병원이 집중돼 있는 게 가장 문제죠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영남지방, 호남지방에 농촌지역 들어가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차 타고 엄청나게 가고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폐교된 학교들을 살려서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한다고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죠 그렇죠?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무조건 저는 의대 정수할 때 400명이 아니라 1,0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좋은 의사 한번 만들라 그러면 특징 신청해야 되고 특진비 따로 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애야죠 우리 과거에는 어땠어요? 어떤 변호사 한 명 섬이나 선임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르는 게 갑이었잖아요 요즘 어때요? 변호사들 남아 돌아갔고 변호사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오고 변호사들이 어디 회사 취직해갖고 법률팀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렸으면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과거에 어땠어요? 부르는 게 갑이었어요 변호 한번 해주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너무너무 이제는 국민이 어디 전화 안 통해도 서로 변호사들이 영업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도 직업의 하나예요 근데 여태까지 과거에 변호사들이 여러분들 영업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영업 안 해도 변호사들이 딸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들 명함 돌리고 다녀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지금 영업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의사들이 많아지고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립의대가 생기고 지역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 의사들도 나눠먹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독점하니까? 여태까지 의사들 독점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안 되죠 반드시 민주당 이런 어젠다 국민을 위한 정책 끝까지 밀어붙여라 파업? 누가 손해인지 해봐라 과연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린다고 발표한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냐 의대 숫자를 늘리는 거에 반대하는 대한의협을 비판할 것이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죠 뻔한 거죠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려고 또 다른 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더욱더 여러분들 의사들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의사는 지금 보다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위험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손길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의사들도 늘어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 숫자들도 빨리 늘어나야죠 이러면서 2065년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1등이에요 2065세의 비율이 여러분들 고령화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65세를 고령화라고 얘기하는데 끔찍합니다 2065년 65세가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가 65%가 65세 이상이 바로 2065년이에요 물론 2065년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65년에는 국민들의 45%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사 숫자가 많아져야죠 의사 숫자가 많아져야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비슷한 취의예요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그러다보니깐 65세 이전에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2065년 이후의 고령화 속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사 천명당 인구도 너무너무 작고 미리 의사들 확충은 시급한 문제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밀어붙여라 그런 얘기 이 기회에 최대집이라는 과거 박사모를 추정하고 1배를 연상케 했던 이런 최대집 대안은 의사협회 회장이죠 의료적폐 반드시 여러분들 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의대 정원을 천명으로 늘려주세요 대한병원협회에서는 1년에 1500명 정도는 늘려야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이 아닌 1500병원 병원협회에서는 1500명 늘려달라 의사협회에서는 400명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거 청원해야되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적폐 청산하자 발사협회에서는 여러분 일본 yourself